자 오늘 신도심 더워 신장 빨리 찜였던 거 두 번째 퍼포먼트 라운드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퍼포먼트 라운드 미션은 이번에는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참가해줄 분들이 오시는데요. 두번째 미션의 첫번째 미션은 진호, 박진호, 박진호. 그리고 이던입니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제가 리더가 된다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아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서 많이 놀랐어요. 좀 긴장했습니다. 팀 선정을 해야 되죠? 이번에는 지난 미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미션에서는 리더가 팀원을 직접 컨택했는데 이번에는 리더가 팀원의 선택을 갖게 됩니다. 와, 진짜 어떡해. 와, 진짜 어떡해. 와, 진짜 어떡해. 와, 너무 간이하다. 너무해. 연습생 simply 상당히 전혹하거나 멍해졌어요. 아 내 쪽으로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 계속해. 우리 다군은 앞으로 이동할게요. 처음 하지 마 이쪽. 처음 하지 마. 머리가 아파.